런던 9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화이트클럽은 성 제임스가의 끝 피카딜리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도박을 위한 오락장으로서 18세기에 건축된 이곳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동시에 가장 개성있는 클럽이다. 회원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즉시로 등록을 하는데 그건 이곳에서 정식으로 회원명단에 오르려면 적어도 3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화이트클럽의 정면은 자유분방의 모형이라고 할까 성 제임스가를 향하고 있는 넓은 유리창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바깥 행인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이다. 이곳까지는 불과 몇 개의 계단 밖에 없으나 이 클럽의 회원이거나 그가 추대하는 손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현관을 통과할 수가 없다. 건물 안에 커다란 객실들은 오랜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보면서 손때가 묻었고 그 검은빛 광택이 이 클럽의 관록을 과시하고 있다. 해먹은 가구들은 모두가 의리의리하면서도 편안했다. 가죽 소파, 신문 꼬지, 가격을 짐작할 수 없는 옛날 테이블, 깊숙하고 푹신한 팔걸이 의자, 이런 가구들이 도합 여섯 명의 수상을 영접하기도 했다. 거대한 벽난로가 붙어있는 서양식 오락실을 뒤로 하고 나선형의 우아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층에 식당이 있다. 이 건물의 전체 넓이를 가로질러서 만든 식당에는 30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커다란 마오가니의 식탁과 그 밖에 5개의 사이드 테이블이 놓여 있다. 그리고 어떤 점심 식사나 만찬의 경우에도 이 식당에는 세계에서 이름난 사람이 몇 명인가는 반드시 앉아 있다. 국회의원 알렉 니콜스경은 구석진 조그만 식탁에서 자신이 초대한 손님인 존 스윈턴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다. 알렉경의 부친은 남작이었으며 그 이전의 3대조 할아버지들 모두 남작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화이트클럽의 회원이다. 40대 후반의 중년 신사인 알렉경은 갸름한 몸매에 약간 창백한 안색을 하고 있으며 예민하고 기족적인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를 띄고 있다. 글라우스트주에 있는 농장으로부터 차를 타고 방금 돌아온 그는 트위드의 스포츠 자켓과 바지를 멋지게 입고 있다. 그의 손님은 가늘게 줄이 간 양복에다 굵다란 체크무늬의 셔츠를 입고 그 위에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이곳의 조용하고도 고상한 분위기에는 영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의원님이 여기 계신 걸 정말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전 스웨토는 접시에 담긴 고깃덩어리를 입안에 가득히 넣고 의적으적 씹으면서 말했다. 알렉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볼테르가 왜 그런 말 했잖아요. 영국 사람은 백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개의 소스밖에 없다고. 그런 다음부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볼테르라니 누구 말씀입니까? 그 그 프랑스놈 알렉경이 난찬 얼굴로 설명했다. 아, 아, 존 스웨토는 포도주 한 모금을 훌쩍 마시더니 그걸로 목구멍에 음식을 씻어내렸다.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식탁에 내려놓고 네프킨으로 입가를 닦으면서 말했다. 알렉 의원님, 이제부터 사무적인 얘기를 해야겠군요. 알렉 리콜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지기 말했다. 스윈톤 씨, 2주 전에 내가 말했듯이 난 현재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웨이터가 그들 곁으로 다가오더니 세련된 솜씨로 목재의 담배 상자를 탁자 위에 놓았다. 어디 좀 볼까요? 존 스위토는 그 담배 상자의 상표를 살피더니 흠짓 놀란 표정을 했다. 그리고는 몇 개비의 담배를 꺼내서 양복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한 개비에다 불을 당겼다. 웨이터도 알렉 경도 이 촌스러운 행동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웨이터는 알렉 경에게 가벼운 눈짓을 보낸 다음 담배 상자를 들고 다른 테이블로 옮겨갔다. 저의 고용주들은 우연님께는 퍽 관대한 편이죠. 하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다는 겁니다. 몸을 앞으로 굽히다가 그는 담배 불을 붙였던 성냥개비를 알렉 경의 술잔에다 떨어뜨렸다. 저하고 우연님 사이의 얘기입니다만 그들이 흥분을 하면 형편없는 인간이 될 겁니다. 그 작자들한테 말려드는 걸 알렉 경이 원치는 않으시겠죠? 제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난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단 말이오. 존 스윈톤이 커다란 소리로 웃었다. 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연님의 모치는 자그만치 로페가의 여성이 아니었던가요? 당신은 일백 에이커나 되는 농장에다. 나이트 브릿지에 있는 굉장한 저택에다. 롤스 로이스에다. 그리고 또. 알렉 경은 주위를 둘러보며 괴로운 나츠로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느 것도 동산이 아니지 않소. 난 그걸. 스윈톤은 눈을 껌뻑거리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감히 장담하겠습니다만요. 그 예쁘고 귀여운 부인 비비안 여사는 동산에 해당될 겁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알렉 경은 낯을 불켰다. 이따우의 사나이의 입술에 비비안의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다. 알렉 경은 그날 아침 집을 나설 때 아직 침실에서 단잠에 빠져 있었던 비비안을 생각했다. 그들은 각각의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알렉 리콜스의 최대 행복은 비비안의 방을 마치 남의 집 방문하듯이 찾아가는 일이었다. 종종 이른 새벽에 잠이 깰 때면 알렉은 비비안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녀의 잠자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곤 했다. 잠이 들어있건 깨어있건 비비안은 알렉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항상 발가벗고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고는 그 매끄럽고도 예쁘게 곡선진 알몸을 시트자락 밖으로 반쯤 드러내놓고 자는 것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금발에다 커다란 눈은 청해색이고 살같은 그림처럼 보드라웠다. 알렉 경이 맨 처음 어느 자선무도회에서 비비안을 만났던 그 당시 그녀는 이름 없는 한 여배우였다. 알렉 경은 그녀의 애무에 매혹되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를 잡아 끈 것은 비비안의 상냥하고도 명랑한 성격 때문이었다. 비비안은 알렉보다 스무살이나 젊었고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정열로서 가득 차 있었다. 알렉이 내성적이고 치밀한데 비해서 비비안은 낙천적이며 애양적이었다. 알렉은 마음속으로부터 비비안의 이미지를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 전화하는 일을 단행하기까지 혼자서 이주일을 고심했다. 놀랍게도 그리고 또 반갑게도 비비안은 알렉의 초대를 즉시 응락했다. 알렉은 그녀와 함께 극장에 가서 고전 연극을 구경한 다음 최고급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대접했다. 비비안은 노팅일에 있는 조그맣고 볼품없는 집에 살고 있었다. 알렉이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 비비안은 잠깐만 들어왔다 가시겠어요? 하고 권유를 했다. 알렉은 그날 밤을 거기서 지냈다. 그리고 그 일이 그의 전 생애를 바꿔놓고 말았다. 여태까지 어떤 여자도 하지 못했던 그 쾌락의 절정을 비비안은 알렉에게 맛보여 주었던 것이다. 그녀와 같은 여자를 알렉은 난생 처음 경험했다. 피로드와 같은 혀와 늘어뜨린 금발과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고 그녀는 알렉이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끝없는 황홀경으로 몰고 갔다. 그는 비비안을 생각만 하고 있어도 저절로 흥분해서 아래가 빳빳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비안의 재주는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렉을 웃기고 생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녀는 점잖고 대체로 지루한 알렉을 곧잘 놀려대서 그를 탄복시켰다. 그는 가능한 한 비비안을 자주 만났다. 알렉이 비비안을 파티에 데리고 갈 때면 언제나 그녀는 사람의 눈을 끌었다. 알렉은 그것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 주위로 몰려드는 그 젊은 작자들에게 질투를 느끼고 또 그 중 몇 명하고 비비안은 같이 잔일이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비안에게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알렉을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밤이면 그는 미칠 것만 같은 질투에 불길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이었다. 그는 비비안의 집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가서는 그녀가 몇 시쯤 돌아오는지 또 누구하고 함께 오는지 몰래 지켜보곤 했다. 그런 짓이 얼마나 자기답지 않은가를 알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게 무엇인가 홀려있는 기분이었다. 비비안은 자기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는 것과 더구나 결혼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물론 알렉은 잘 알고 있었다. 알렉은 기족이며 만인에게 존경을 받는 영국의회의 의원이며 또한 찬란한 미래가 약속된 남성이다. 그는 로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회사 중역진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비비안에겐 알렉의 세계와 손을 잡을 만한 아무런 배경이 없다. 그녀의 부모는 주로 지방 공연에나 따라다니는 이륙급의 예능인이었으며 따라서 그녀의 교육 수준이라는 것은 길거리나 무대 뒤에서 주어들은 거청도가 고작이었다. 비비안은 뛰어난 미모에다 똑똑하고 약간의 재치도 있지만 지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신분상의 차이도 너무 크다는 것을 알렉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를 단념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무진 애를 썼다. 그녀를 만나지 않으려고 결심도 수없이 했으나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었다. 비비안과 함께 있을 때는 즐겁고 행복했으나 그녀가 곁에 없을 때는 말할 수 없이 우울하고 비참했다. 마침내 그는 비비안에게 청혼을 했고 그 길밖에 알렉으로선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녀가 청혼에 응락하자 알렉 리콜스경의 기쁨은 잃을 데 없었다. 결혼 즉시 그의 신부는 글라우스토에 있는 알렉경의 아름다운 저택으로 옮겨왔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택은 일백 에이커가 넘는 비옥한 녹지대의 한 복판을 차지하고 둘레에는 개인 수렵장과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는 연못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집 뒤에는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이 있다. 저택의 내부 또한 어마어마했다. 대리석 벽면을 가진 거대한 홀에는 영국 기족의 품위를 과시하는 고 가구들이 놓여 있고 도서실에는 18세기의 유명한 공예가 헨리 홀랜드의 토마스 오프가 디자인해서 만든 책꽂이며 책상, 의자들이 놓여 있다. 그 밖에 윌튼 카페트와 워터포드의 샹델리아로 장식이 된 호화스럽고도 넓은 응접실이 있고 40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과 끼견실이 있다. 2층에는 6개의 침실이 있고 침실마다 아담한 벽난로가 붙어 있으며 3층에는 하인들의 방이 있다. 이 집으로 들어온 욕주가 되는 어느 날 비비안이 말했다. 알렉, 우리 여기서 옮기면 어떨까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젊은 아내를 쳐다봤다. 비비안, 며칠 동안만 런던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긴가? 아니에요. 난 런던으로 아주 돌아가서 살았으면 해요. 알렉은 청록사기의 비단결 같은 잔디를 창 밖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울창한 나무와 모아가며 단풍나무들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머뭇거리면서 조용히 말했다. 비비안, 여기도 참 평화스러운 곳이야. 난 말이요. 알고 있어요. 저도. 하지만 바로 그걸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빌어먹을 평화. 그 다음 주에 그들은 런던으로 이사를 했다. 알렉은 라이트 브리지에서 떨어진 윌튼 크레션 시내의 우아한 4층 집을 가지고 있었다. 잘 꾸며진 응접실과 서재, 널따란 식당이 있고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단아한 후원에는 조그만 폭포수와 동상과 하얀 벤치들이 빈틈없이 정돈된 풍경을 이루고 있다. 2층에는 의리의리한 부부용의 내실이 있고 그 밖에 4개의 조그만 침실이 있다. 2주 동안 비비안은 알렉과 그 내실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비안은 뜨닫없이 말했다. 알렉,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은 자면서 코를 골아요. 알고 있죠? 알렉은 모르고 있었다. 난 혼자 자야겠어요. 괜찮죠? 네? 여보? 알렉으로선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었다. 그는 비비안이 자기에게 등을 기대고 잘 때 그 따뜻하고 보드라운 몸의 촉감이 견딜 수 없이 좋았다. 하지만 알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기는 다른 사내들처럼 비비안을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직 그것 때문에 그녀는 자기 침대에다 알렉을 재우기 싫은 것이다. 물론이야. 당신 좋도록 해. 그는 선선히 대답을 하고는 고집을 부려서 주인용 내실을 비비안에게 내어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접객용의 자그만 침실로 옮겨갔다. 처음 얼마 동안 비비안은 알렉이 의회 하원에서 연설을 할 때면 방청석에 앉아서 얌전하게 귀를 기울이곤 했다. 알렉은 그러한 비비안을 바라보는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흐뭇했다. 아무리 봐도 그녀는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알렉이 연설을 마치고 비비안의 표정을 살피려고 그쪽을 바라보니까 오직 한 군데 그녀의 의자만이 비어있는 게 아닌가. 알렉은 스스로를 나물었다. 맞았어. 비비안은 피곤하고 지루한 거야. 내 친구라는 남자들도 그녀한테는 너무 늙고 너무 어려워. 그는 비비안에게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즐거운 식사를 보내도록 권유도 해봤으나 그건 역시 별 효과는 없었다. 알렉은 마음속으로 줄곧 생각을 했다. 비비안이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모든 상태는 안정될 것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알렉은 차마 견딜 수 없는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 비비안은 자궁에 악성 전염병이 걸려 수술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아들을 갖기를 갈망하던 알렉은 모든 꿈이 산산히 부서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비비안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 걱정할 것 없어요. 의사는 아기 집을 드러냈을 뿐인데요. 아기의 놀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다니까요. 알렉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서 버렸다. 비비안이 좋아하는 일은 흥청망청 돈을 써서 신나게 물건을 사는 일이었다. 그녀는 의류, 보석, 자동차, 이런 데다 한도 끝도 없이 돈을 뿌리고 다녔지만 알렉으로선 그걸 말릴 강한 심장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비비안은 어려서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물건을 보면 참지를 못할 거야 하고. 알렉의 마음 같아선 비비안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다. 그의 봉급은 거의가 세금으로 빠져나갔다. 로페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는 소차 자기의 저지를 비비안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번번이 딴전을 피웠다. 도대체 경제니 사업이니 하는 건 그녀로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얘기였다. 알렉은 비비안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토드 미칼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알렉을 찾아왔다. 그는 토드 클럽이라는 아주 저질의 도박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그날 처음으로 알렉은 비비안이 도박장에 출입하는 사실을 알았다. 알렉경, 저는 1,000파운드의 차용증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부인이 도박에서 진 빚입니다. 알렉의 충격은 대단했다. 그는 그 차용증서에 빚을 갖고 나서 그날 밤 비비안에게 타일렀다. 여보, 나한텐 그만한 돈이 없어. 당신은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이오. 비비안은 풀이 죽어서 사과를 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고는 알렉한테 다가와서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저 가슴과 아랫배로 그의 전신을 밀어냈다. 동시에 알렉의 분노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다. 그날 알렉은 비비안의 침대에서 황홀한 한밤을 보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2주 후 토두 미카일이 알렉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비비안의 차용증서가 5,000파운드로 되어 있었다. 알렉은 불덩이처럼 화를 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비비안에게 꼬줬단 말이오. 알렉경, 그녀는 당신의 부인입니다. 미카일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만약 우리가 그녀의 청을 거절한다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난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단 말이오. 그건 염려 마십시오. 언제나 형편될 때 돌려주시면 되니까요. 순간 알렉은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고맙소, 미카일 씨. 한 달이 채 못 가서 알렉은 좀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비비안은 그 후 또다시 2만 5,000파운드의 돈을 도박으로 날렸던 것이다. 그리고 알렉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할의 이자를 물어야만 했다. 그는 공포에 떨었다. 그만한 현금을 무슨 도리로 만들어낸단 말인가. 처분할 재산도 그에겐 없다. 집이며 가구며 자동차. 그 모든 것이 로페 회사에 속해 있다. 그의 분노는 비비안을 반성케 하기에 충분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그의 수중에 들어와 있는 차용 증서는 아무리 갚아도 끝이 나질 않았다.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기는 커녕 다다리 불어나기만 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근 1년이나 지속됐다. 마침내 도둑이 카일은 끈앞을 시켜서 알렉에게 압력을 얻기 시작했다. 알렉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난 최고위층의 인사들과 유대가 있다는 걸 아시오? 그러자 끄나풀이가 대꾸했다. 전 최하위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요. 네? 그리하여 지금 알렉은 이 치사스러운 남자하고 화이트클럽 의자에 앉아 그의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난 여태까지 꾼 돈보다 많은 돈을 이미 갚지 않았던가요? 스윈톤이 말했다. 그건 이자가 아닙니까? 알렉경. 원금은 그대로 남았답니다. 끔찍한 착취 행위로군. 겨강된 어조로 알렉이 말했다. 가서 주인한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스윈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 커만. 거기 좀 앉아보시오. 마지 못하겠다는 듯이 스윈톤은 다시 주저앉으며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못 씁니다. 그런 식으로 나와서 안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렉은 목구멍으로 치미는 우라를 참으며 말했다.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난 현재 현금이 없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로페 회사의 막대한 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경. 그렇죠. 하지만 그걸 팔 수가 없어요. 회사가 공공기업체로 넘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럼 회사가 공용이 될 기미가 있단 말씀입니까? 그건 샘 로페의 재량에 달려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를 설득해오긴 했지만 여간에서. 그 일을 좀 더 밀고 나가십시오. 어쨌든 미카엘 씨한테 돌아가서 그렇게 전하시오. 돈은 꼭 갚을 테니까 나를 그만 못 살게 굴라고요. 스윈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다. 예? 못 살게 굴었다고요? 알렉경. 도무지 뭘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정말 못 살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이고 가구고 그냥 나만 아는 게 없을걸요. 모두 불질러서 태워버릴 겁니다. 그는 느긋하게 웃으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렇게 되면 대개 그 예쁜 부인도 불에 탈걸요? 아참! 알렉경은 여자의 살코기 잡숴본 일이 있습니까? 알렉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손을 내져었다. 스윈톤이 어조를 바꿨다. 아닙니다. 그건 농담이죠. 미카엘은 당신 편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 혜의석상에서 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던가요? 알렉경은 훌륭한 분이니까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필경. 다른 방법을 고안해 낼 거라고요. 다른 방법이라니. 의원님은 방대한 제약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둘만의 얘기입니다만. 스윈톤은 또 한 번 담배제를 알렉의 술잔에다 떨어뜨렸다. 예를 들어 대개 회사에선 코카인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선적할 때 어쩌다가 당신이 실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잘못 실어 보냈다고 한들. 그걸 눈치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알렉이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미쳤어? 난, 나는 그런 짓 못합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비상한 능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가 은밀하게 말했다. 돈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품을 어디로 수송할 것인지 저희가 일러드리겠어요. 담배꽁초를 알렉의 버터 접시에다 비벼 끄고 나서 스윈토는 알렉경, 부인한테 안부 전해 주십시오 하고는 유유히 사라져갔다. 알렉경은 그 자리에 망구석처럼 앉아있었다.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 안락하고도 친숙한 물건들, 그의 반평생을 함께해온 그 다정한 분위기가 지금은 모두 귀신처럼 무섭게만 보였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이 뻥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자신이 파멸의 의기와 직면에 있음을 절감했다. 알렉은 이미 몇 번이고 샘 로페에게 역설한 일이 있었다. 회사를 공영체로 재편성해서 각자의 주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자고. 그럴 때마다 샘은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래 보시오. 그 순간에 회사는 콩가루가 되고 말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달라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고 중역진에 올라앉아서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결국 회사는 깨지고 맙니다. 알렉, 당신은 현재 충분한 월급을 받고 있지 않소? 그리고 막대한 재산도 보유하고 도대체 어째서 돈이 필요한단 말이요? 그 순간 알렉은 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자기가 얼마나 기막히게 돈을 필요로 하는가 그걸 고백하고 싶었다. 하나, 그게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리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샘 로페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인물이다. 그는 결코 사적인 동정이나 이해를 보여줄 인물이 아니다. 만약 진상을 알게 된다면 샘은 당장의 알렉을 자리에서 물러가게 할 것이다. 샘 로페야말로 자기가 통사정을 할 수 없는 단 한 명의 인간이 아니겠는가. 알렉은 바야흐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화이트클럽의 심부름꾼이 우체비에 제복을 입은 한 사나이를 데리고 알렉경 한테로 다가왔다. 용서하십시오, 알렉경. 그는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한사코 이 사람이 의원님을 만나봐야 하겠다기에. 알렉경은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제복을 입은 우체부는 봉합이 된 마닐라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함께 돌아서 갔다. 알렉경은 한참 동안 꼼짝도 한 관자 있다가 서서히 봉투를 집어들고 열어보았다. 그는 봉투 속의 내용을 세 번 영겁어 읽었다. 그런 다음 그 종이장을 주먹 속에서 천천히 구겨버렸다. 그의 눈 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뉴욕, 9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보잉 707의 자가형 제트기가 케네디 공항에 착륙하기 위하여 활주로 위를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다. 길고도 지루한 이 비행은 리즈 윌리암스를 완전히 탈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밤을 한잠도 자지 못했다. 샘 로페의 생존 시 리즈는 그와 함께 이 비행기를 수없이 여러 번 탔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아직도 그의 존재를 실감시키는 많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엘리자베스 로페는 리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즈는 그녀에게 다음 날 자기가 도착하리라는 것을 알리는 전보만을 이스탄불에서 보냈던 것이다. 부친이 서거했다는 사실을 우선 전화로 알릴 수도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를 그런 식으로 대할 수는 없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택시가 터미널을 향해 달렸다. 리즈의 수지품은 극히 간단했기 때문에 세관을 빨리 통과할 수 있었다. 바깥의 하늘은 곧 다가오는 겨울을 예고하듯이 어두운 회색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샘 로페의 웅장한 영토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리무진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차 속에 앉아서 리즈는 엘리자베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녀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주일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대사를 연습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현관문을 열어주면서 인사를 하는 순간 그 말들은 리즈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최근 들어 그는 엘리자베스를 만날 때마다 점점 세련되어가는 그녀의 모습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엘리자베스는 24년 전 그녀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린 자기 어머니의 이모를 쏙 빼낸 인상이었다. 긴 속눈썹 아래 새카맣게 반짝이는 눈동자와 눈부시게 희고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 역시 윤나는 검은 빛이다. 그녀의 자태는 빈틈없이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데가 있다. 그녀는 목이 헐렁한 상아색 실크 프라우스에다 회색 플란넬에 주름 치마를 입고 송아지색의 굽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9년 전 리즈가 그녀를 최초로 만났을 때 그 어색한 소녀의 인상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지성적이면서도 우아한 숙녀로 완전히 변모해버렸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성숙한 아름다움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언동으로서 그지없는 매력을 풍기고 있다. 리즈를 만난 것이 사뭇 반갑다는 듯 그녀는 만면에 미소를 띄고 있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리즈. 그녀는 리즈의 손목을 잡고 커다란 서재로 안내했다. 아버지도 함께 오셨겠지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었다. 리즈는 숨을 한 번 커다랗게 들이킨 다음 입을 열었다. 리즈,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빗기가 빠져나갔다. 그녀는 묵묵히 서서 리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엘리자베스가 서 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떼었을 때 리즈는 고막이 멍해지는 것 같았다. 무,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직 확실한 건 우리도 모릅니다. 샘은 몽불랑을 오르고 있었는데 밧줄이 끊어졌어요. 벼랑 아래 골짜기로 그대로 떨어지셨답니다. 아버지의 시체를 차, 찾았으.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건 불가능하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되었다. 리즈가 다급하게 물었다. 리즈, 괜찮아요? 순간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에요. 난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차를 마시든지 아니면 뭐 좀 드시겠어요? 의아해서 그녀를 쳐다보다가 리즈는 깨달았다. 그녀는 무섭게 충격을 받았다. 자기 자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다. 눈빛은 이상하게 반짝이고 계속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아버지는 손색없는 스포츠맨이 아니었던가요? 이 수많은 트로피를 좀 보세요. 또박또박 한마디씩 끊어서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분은 어디서나 우승을 했어요. 게다가 몽불랑엔 예전에 몇 번이나 올라가 보셨어요. 리즈, 당신도 아버지하고 함께 간 일이 있었죠? 그렇죠? 리즈? 리즈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잠자코 들었다. 현재의 고통과 앞으로의 닥쳐올 무서운 고통에 한과하듯이 열심히 말을 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리즈는 문득 지난 시절을 해상했다. 예민하고 수줍은 많고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 방어에 능력이 없던 어린 소녀 엘리자베스 로페가 불현듯 생각났다. 그녀는 지금 끔찍하게 상처를 받은 것이다. 팽팽하게 긴장한 나머지 당장에 부서질 것만 같은 의기감 때문에 리즈의 마음은 한정없이 불안했다. 의사를 불러올게요. 그분한테 뭔가 지시를 받는 것이 아,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다니까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래층에 가서 잠깐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함께 있어드릴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답니다. 그녀는 리즈를 따라 현관까지 나왔다. 그가 차에 오르려고 하자 엘리자베스는 리즈? 하고 소리내어 불렀다. 그가 돌아보았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리즈 일리암스가 돌아가고 난 후 엘리자베스는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서 천정의 무늬를 바라보고 있었다. 통증이 엄습했다. 그러나 결코 진정제를 먹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고통받고 싶었다. 아버지가 당한 그 무서운 고통을 나누어 갖고 싶었다. 샘의 딸로서 마땅히 그 고통을 참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한낮과 한밤을 그곳에 꼼짝도 않고 누워서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느끼고 하면서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자신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아무도 듣는 사람이라고는 없다. 한밤중에 그녀는 문득 못 견디게 배가 고팠다.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가서 커다란 샌드위치를 미친 듯이 먹었다. 고통은 더 크게 번져나갔다. 어떠한 것도 그녀를 감싸고 있는 고통을 덜어줄 길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자꾸자꾸 뒷걸음질 젖어갔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그 가깝고도 아득한 과거 속을 정신없이 헤맸다. 침실의 창문을 통해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얼마 있다가 하인이 도어를 노크했으나 그냥 돌려보냈다. 전화벨이 한 번 울렸다. 엘리자베스의 심장이 몹시 뛰었다. 아, 아버지인가 보다. 그러나 제 정신이 돌아오자 소화기를 잡으려던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시는 아버지가 전화를 걸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다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도 없다. 끝이 없는 골짜기로 떨어져간 아버지. 아, 끝이 없는 골짜기. 그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지난 세월 속에 흠뻑 빠져서 자신을 완전히 세척하고 싶었다. 깜깜한 밤에 침대에 누워서 끝없이 과거를 방황하던 엘리자베스의 의식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죽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 끊겨버리기엔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활기차고 의욕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그는 로페 계보의 마지막 남성이었다. 이젠 로페의 이름을 계승하는 사람은 엘리자베스밖에 없다.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회사의 모든 운영권을 아버지 혼자서 장악하고 있었다. 대체 아버지는 누구에게 자신의 줄을 물려주고 간 것일까. 그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관한 의욕은 이튿날 오후에 밝혀졌다. 샘의 고문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아버님이 저에게 맡기셨던 의견서의 사본을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지금이토록 비통한 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의 본의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건 빠를수록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양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그건 즉 로페앤 선지의 이익배당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엘리자베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요? 어째서 그걸 제가 맡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페양 아버님은 아직 젊은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시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하셨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다만 문서상의 형식이었을 뿐 참된 의미에서 후계자를 결정하시지는 못하셨던 것이겠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는 신용을 하더니 요컨대 로페양의 현재 당면한 문제는 누구에게 이 실권을 이양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는 잠시 엘리자베스의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지금까지의 경우로 봐서 로페 회사의 중역진에 여성이 있던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댁에서 아버님의 대역을 맡아 하신다는 것은 상관없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금요일에 7위에서 중역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거기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증조부 샤메엘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는가? 예, 참석하겠어요.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단호했다. 포르투갈 9월 9일 수요일 자정 꼬불꼬불하고 복잡한 알토 에스토릴의 뒷골목길에는 작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빌린 어느 아파트의 침실 안에서는 지금 막 영화의 한 장면이 촬영되는 중이다. 방에 있는 사람은 모두 네 명이다. 카메라맨 한 명과 연기 중인 두 명의 배우. 하나는 30대의 남성이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멋지게 생긴 금발의 젊은 여성이다. 그녀는 옷이란 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다만 목에다 선명하게 빨간 리본을 하나 묶고 있을 뿐이다. 레슬링 선수처럼 딱 벌어진 어깨를 가진 남자의 가슴은 통처럼 두툼했으나 웬일인지 털은 나지가 않았다. 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커보이는 남근을 드러내 놓은 채였다. 방 안에 있는 제 4의 인물은 구경꾼으로 보이는 사람. 그가 퇴가 넓은 검정 모자와 검은 안경을 쓰고 뒤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카메라맨이 그 구경꾼에게 고개를 돌려 질문하듯이 쳐다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더가자 촬영기사는 스위치를 눌러 카메라를 돌렸다. 그리고 배우들에게 명령했다. All right! Action! 사나이가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남자의 그것을 지더니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입 안에서 그건 점점 팽창했다. 여자는 그걸 입에서 꺼내면서 중얼거렸다. 세상에! 끔찍도 해라! 카메라맨이 여자에게 명령했다. 어서 밀어넣어! 사나이가 여자 위로 덮치듯이 쓰러지더니 그녀를 애무하기 시작했다. 보세요. 너무 서둘지 말아요. 여자는 투정하듯이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서 죽겠다는 신용을 해야 해. 가만히 계셔요. 이게 수박 덩어리만큼이나 크니 원참. 구경꾼은 몸을 앞으로 바싹 당기더니 사나이가 여자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을 눈이 빠지라고 지켜본다. 여자가 애쳤다. 아휴, 좋아. 가만하니? 가만하니? 좀 천천히 해요. 네? 침대의 광경을 응시하는 구경꾼의 숨결이 차츰 거칠어졌다. 입술을 깨물면서 목구멍으로 침을 꿀꺽 삼킨다. 지금 이것은 세 번째 여자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앞에 두 명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여자는 조그맣게 신음을 하며 몸을 좌우로 꿈틀거린다. 그리고 숨을 헐떡거린다. 그래, 거기야. 거기, 멈추지 말고. 여자는 두 손으로 남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자기 쪽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사나이는 점점 더 힘을 줘서 빠른 속도로 미친듯이 때려 부수는 동작을 하는 것이었다. 여자의 몸짓도 광란하는 짐승처럼 빨라진다. 그녀는 남자의 벌거벗은 잔등을 손톱으로 핥히면서 크게 신음한다. 아, 너무 좋아요. 죽겠어. 신임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개성으로 바뀐다. 맞았어. 그렇게. 그렇게 하면 돼. 난 몰라. 나 올라갈래. 카메라맨이 구경꾼을 바라보았다. 검은 안경 뒤에서 무섭게 빛나는 눈초리를 하고 구경꾼이 고개짓을 했다. 시작해! 카메라맨은 침대 위에 사나이를 향해 소리쳤다. 여자는 소용돌이치는 흥분 속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절정감에 도착한 여자가 전신을 떨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남자의 커다란 두 손이 여자의 목 근처로 다가오더니 서서히 조이기 시작한다. 손에 차츰 힘이 들어가면서 여자는 질식을 한다. 깜짝 놀란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올려본다. 순간 공포에 찬 눈을 크게 뜨면서 여자는 상황을 파악했다. 구경꾼은 가슴속으로 잊혔다. 이거야. 바로 이 순간. 좋았어. 저 계집애 눈을 보라고. 겁에 질려서 팽창하는 저 눈망울을. 그녀는 자신의 목을 재이고 있는 그 새망치 같은 손을 뿌르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소용없는 노릇이었다. 여자의 성적 쾌감은 아직도 단폭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이 순간 그녀에게 있어선 그 황홀한 오르가즘의 전율과 고통에 찬 단말마의 전율이 혼연하게 하나로 겹쳐서 생명을 파멸시키고 있었다. 구경꾼의 전신이 땀에 흠뻑 젖었다. 무서운 흥분을 가늘 길이 없었다. 절정에 도달한 인간적 쾌락의 한 복판에서 죽어가는 여자. 그녀의 두 눈은 죽음의 정체를 응시하고 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움에 극치었다.